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모론 음모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속하겠죠. 음모론 참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이익이겠죠. 정치적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 이익이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젊은 인물이 바로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조갑재 씨죠.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갑재 씨가 또 한동훈 씨를 막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됐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뭐 들어가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영혼의 그림자를 지우는 그런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는 여당이 부정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 대통령과 동기인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있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 불안감을 조장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글로 쓸까 참 대단한 점을 멈춘 거죠. 업무가 아니라 정책으로 선거를 치릅시다. 이건 정신질환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려면 지난 2020년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의 글인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정상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입니다. 혹시 사전투표 업무로 한 자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변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짓과 위선이 그냥 강물처럼 벌나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재파란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놀라운 거죠. 이제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독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주세열님. 아주 독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예리한 독설을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주세열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의 분노는 반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혈 변호해 온 정모재 조모재 김머호 이머태 같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역사가 나중에 심판하기 이전에 나는 이것들이 저지른 배신행위에 대해서 당장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갑재 씨는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 조갑재 씨가 45년생일 겁니다. 1945년생. 조갑재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갑재 씨가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자 이거를 뭡니까 부정성 그 업무로는 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씨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익이 없으면 저렇게 열렬하게 선관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익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지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올리는 거죠 다른 이 사람들은 언모론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을 때 언모론을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닥치고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니까 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 왼쪽이 2016년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죠 오른쪽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어 가지고 이준석이 표를 빼앗기는 쪽이었고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표를 훔치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가 조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이 0에까지 수렴을 시키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활용한 규칙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된 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시키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노원구 병 4.15 총선의 김승환의 차익값하고 이준석의 차익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자료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얼마나 했냐 상계의 이동을 가보게 되면 더불당 후보에게만 917표를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를 찾은 4명당 한 표를 더불당 후보에 기표 도장이 찍힌 표를 집어넣은 것을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또 투입했겠죠 이준석은 한 표도 주지 않고 김승환 더불당 후보 한 끼만 917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맞죠 이거는 틀렸네요 4명마다 한 표입니다 5명마다가 아니고 이거는 상계 1동은 1208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분석이 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15 총선에 총 몇 표를 쑤셨느냐 선관위가 몇 표를 조작했냐 6347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4장 가운데 한 장을 가짜를 집어넣은 거 6347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6347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노원구 병의 관내 사전투표자수 3만 1726표가 이게 다 조작된 숫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상인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정상인으로는 볼 수 없고 하버드를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을 변별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가 앞으로 생의 마지막 단계 어디까지 도착할지 궁금하게 보는 거죠 이준석의 시야라는 것은 아주 좁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30년 정도를 보거든요 30년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되겠죠 거짓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 도독질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4년 만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표를 어떤 식으로 도독질했는지까지 여러분들 다 밝혀지고 노원구 병에서 몇 표를 쑤셨는지가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6347표를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고 한동훈 씨가 내가 부정선거 업무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실이나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보면 이 시계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활성화시켜서 북한 핵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 기여했던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별 뭡니까 영화를 누렸지만 세월이 흘려서 다 거짓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당대에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저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나 세월을 보게 되면 지금 근국 여러분들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여러분 투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돈을 버는 거하고 10년 20년을 앞을 두고 보는 투자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계란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한 번 더 어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들의 명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한동훈 씨를 보게 되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상당히 달변이네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잘 쓰고 재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머리 회전이 빠른 거하고 사람의 심지가 굳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어제 참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한동훈 씨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 가운데 소개된 바가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논점을 정리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기자 간담회 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언모론이나 이런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현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동훈 씨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제할 것인가를 굉장히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부정선거 업무론자야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동훈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선거 부정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 씨의 발언에서 내리는 잠정적인 결론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닥치고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 그냥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한동훈 씨의 입장은 뭔가 하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두 분 다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러나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도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씨는 나는 사전투표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선관위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정리한 문장입니다 한동훈 씨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나 한동훈은 사전투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한동훈은 사전투표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는 것이 관절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가 합니다 대단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오늘 클라우드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 하신데 결국은 니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네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저 한동훈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오신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요구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공직선거법에 요구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 뒤에 복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절시키게 되면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리석고 순진한 겁니다 총선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더라도 부정선거할 겁니다 그게 한동훈과 저의 차이인 겁니다 한동훈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수동 검사 출신지만 저는 4년간 이 문제를 들고 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선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11년에 등록이 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든 선관위가 여러분 등록한 개인 도장이든 선관위가 만든 도장이든 막 도장이든 관계없는 거든 투표관리관 이미지는 뭡니까 단박에 다 여러분들 만들어서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거든 개인이 등록한 거든 11년에 등록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원보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나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그 문제 언급하지도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뭔가 하니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 재임기간 중안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두 특수통 검사께서 한쪽은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던 그런 한동훈 씨의 입장 변화 세 번의 여러분들 그런 입장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이제 성운은 받겠죠 윤 대통령이 대선 바로 직전에 선거 부정하고 이 땅에 못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가 많이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 했으면 여러분들 인기를 끌겠죠 두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데자뷰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언젠가 그것을 본뜻한 그런 기분 기시감 데자뷰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정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조건은 제가 본 겁니다 제가 한 4년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근래에 세 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언급하시기에 특히 마지막 기자 질의응답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문제 절대로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관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동훈 씨의 입장이고 윤 대통령은 저는 선관위 여러분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해보셨는지 사전투표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제 재임기간 중에는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경주 발언에서 부정선거 언급으로 지지자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으로 지지자들이나 잠재 지지자들에게 비슷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모습은 서로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리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안 찍는 것도 찍는 게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문제는 절대로 이쪽에서 손을 대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원래 예상했던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경주 발언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로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이런 기대를 모으겠죠 그러나 저는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두 개는 다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국민의 힘이나 윤 정부나 간에 선거 정의를 바로잡을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데 총선 이전에 반창고나 붙이겠다는 비유가 적합할 것입니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창고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2번 3번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현재 컴퓨터 기술 같은 걸 여러분들 동원하게 되면 등록되는 즉시 뭐죠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자 수를 이런 개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은 원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아마 그리고 맞추고 나면 그게 또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다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윤 대통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선거에 관한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선거 문제를 보면 다른 문제도 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참 문제가 많죠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바닥 수준이지 않습니까 민생보고회를 천 번 이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여러분들 올라갈지 말 몇 마디만 하면 될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몇 마디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몇 마디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너 마디만 하면 되는데 서너 마디를 안 하는 거잖아요 서너 마디를 2년 동안 안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지 그것을 여러분들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경복 선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선관위 경고 그냥 서너 마디만 하면 된다 뭐 많은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분 말씀은 선관위가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상식적으로 해라 한 점 의욕 없이 해라 이렇게 경고성 주문 한 마디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하는 데는 절대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3월 4일 경주 발언에서도 선거 사기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께서 3월 6일도 이런 그런 발언이 있었냐 이거는 처음입니다 3월 6일날 서울중구 유시에서도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경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윤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유권자들이 크게 환호한 것은 물론이다 뭐 다르게 하면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침한 지 머지않아 2년이 다가옵니다 대선 당시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아니한 또는 지키지 못한 까닥의 무엇인지 이날 이때껏 단 한 번 입을 뻥긋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선거였어 그냥 해본 소리였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킬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뭉개버리는 시기면 한국 그가 아무리 절박한 사정을 토로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리 엄중한 지시를 내려도 진지하게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말에 신뢰가 없고 영이 전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민생 무슨 뭐 토론회 할 때 그게 진지하게 보입니까 그냥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또 쇼 안에 누가 니 보고 그냥 민생 챙기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때껏 단 한 번도 입을 뻥긋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지나치다고 이러면 침묵할 정도면 그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지나치게 2년 동안 입을 다물기가 힘든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안위에 관한 사안이 선거 문제고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매에서 대통령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직무유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보면요 대통령이란 직부는 여느 지도자와 달리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는 지도자고 체제 안위에 관한 즉 국가 보위와 직결된 사안임을 잘 알면서 이를 묵구한다면 이것은 국가를 보위할 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형사상 과실을 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가 보위의 최종 책임자가 국가 보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선거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그것을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사실상 자유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2판 4판 세력이 아닙니까 이런 상대라면 죽자 사자 하지 못할 질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총선에 패배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대래 부정승으로 몰고 위에 언급한 대로 국가를 보위할 의지가 없다느니 형사상 과실을 물어 국정을 발못 잡으니 뻔해 보입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 소위 인쇄 날인과 관련해 두 차례 선관위에 촉구를 했다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동훈 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정말 진심이라면 위원장 1인의 원론적 멘트로 거칠 것이 아니라 전 당 차원의 무브먼트로 확산하여 선관위를 압박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그 발언에 진정성에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다 진정성 발언에서 제가 분명히 정리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는 나는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문제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이 정한대로 공직선거법에 정한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되면 선거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차제의 대통령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냥 말 서너 마디만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선관위는 상식적으로 하라 한 점 의혹시켜야 된다는 경고성 주문 한반이면 족할 것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선거를 은폐한 대열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명을 덮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우회적이라도 이런 발언을 좀 해 주셔가지고 김용민 씨가 서둘러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도 받아들이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받아들이게 그렇게 대통령이 좀 폼을 잡으시는 게 대통령 안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고집이 있으시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안에 있으면 뭐 잘 안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그냥 동전의 양명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발언에 처음에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지만 세 번째 발언에서 본인이 선을 분명히 끄었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는 탓지 않아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대선 직전에 윤 후보의 사전투표 문제 언급은 뭐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무슨 윤 대통령이 그 문제를 심각할 생각에서가 아니고 표에 도움이 됐으니까 하신 거죠 대선 이후에 지나친 침묵은 여러분 뭡니까 뭐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뭐 이걸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다룰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겠죠 그럼 그것도 뭐 다 보면은 넓게 보게 되면은 이익이 되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윤 대통령의 언급 가능성 있느냐 없는 거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왁왁거리면 모를까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장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가 하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윤 후보 대신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언급을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사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할 것으로 보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발한 님께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그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 씨 건을 여러분들 제가 상시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아요를 좀 함께 누르시고 그렇게 한번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관위는 오히려 이번에 한동훈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발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 번째 경고성 발언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좀 긴장했을 건데 세 번째 여러분들 발언에서 한동훈 씨와 속내를 완전히 다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원래 상대방하고 여러분들 일전을 펼칠 때는 속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동훈 씨가 그냥 자기 카드를 다 드러낸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터치하지 않겠다 이야기죠 선관위 문제에 대해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그 선관위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저 친구를 요리하려면 그냥 여러분들 뭐죠 대충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만 받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10일 전에 다 등록해라 등록하면 뭡니까 본인들이 만든지는 막도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 호재를 만난 거죠 저 양반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절대 여러분들 해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쪽도 얼굴을 좀 세워주는 선으로 우리가 어쨌든 좀 뭉개다가 막판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양보하는 식으로 폼만 잡으면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거짓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는 얼굴을 좀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서로가 합의 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거 문제가 이미 여러분들 언제 결판이 됐는가 하니까 2022년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35%를 조작했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15%를 조작해 가지고 한쪽은 민주노총 출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저는 아 이 선관위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더블당 쪽을 향해 가지고 그냥 줄을 서버렸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좀 식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 있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진 사건인 거죠 거기에서 선거를 기획한 자 선거 조작을 실행한 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기현 전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수뇌부가 보인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이게 평소에 선거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출판인 최태림 씨가 올린 자료입니다 서울 강서 보궐 조작 입증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또 지방선거에 김태우 씨가 당선될 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더블당은 플러스 6.6% 김태우는 마이너스 6.6%입니다 후보가 딱 두 명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훔친 표 더해준 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좀 부드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기훈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17.5%인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도 17.5%를 더했다는 거죠 빼앗긴 게 17.5%는 두 개 합치면 35% 정도 되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상 최고치에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라는 표를 이동시킨 선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입증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일을 뻥튀게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보시게 되면 진기훈 씨가 7만 4200표거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수 3만 7771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1년 만에 시행된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국 유당 후보와 함께 다 쑤셔 넣어주는 선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모두가 다 침묵한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그냥 선관위가 그냥 알아서 조작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꼴리는 대로 그냥 다 조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최태림 씨가 여러분들 만든 이 자료는 정말 압권입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그냥 사전투표율 7.29% 정도 여러분들 조작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3만 7771% 전부 다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다 더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으니까 여기에 7만 4200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하고 가짜 3만 771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조작을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조작규모가 35%입니다 4.15 총선은 25%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여러분들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닥치고 그냥 쑤셔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23년도 4월 5일 보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게 피크가 그게 본때를 보여주는 사건이 4월 10일 총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안 됩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엄청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맞춘 겁니다 3만 7771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뭐죠 위조투표자 전산조작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궁합이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은 언제 밝혀졌냐 그냥 4월 11일 날 새벽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꿈쩍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2020년 지방선거에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49장이 있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7.9장이 쓴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기에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때려받았기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년 전에 49장이 있었는데 당일 투표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가 87장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다 침묵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한 겁니다 그때 이미 승부가 끝댕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거기에서 이런 약간 착실을 일으킨 것이 최근에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발언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하더라도 투표자 이미지 뭡니까 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가능합니다 핵심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지 못하면 또 집어넣는 겁니다 또 집어넣으면 대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절박한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늘 우익진영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늘 다룬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태림께서 채태림 출판인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여러분 보시려면 채태림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이 자료는 앞건이네요 가짜 투표자로 3만 7771표를 김태호와 함께 한 표도 안 주고 3만 7771표 가운데 이러면 3만 770표만 진교훈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고 한 표는 김태호와 함께 주든가 3만 7771표까지만 전부를 진교훈이 함께 더해가 그러면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표는 어떻게 계산하냐 7만 4200표 빼기 3만 7771표를 하면 진짜 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표는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진다 던진 겁니다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을 보고 한놈은 업무라냐고 한놈은 깔아뭉개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당하고 항상 당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죠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둔함이 여러분들 선거를 아홉 번이나 도독질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사기를 아홉 번이나 당하고도 뭡니까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다음 봅니까 가장이 밖에 나갔으면 사기를 아홉 번이나 당하면 같이 살겠습니까 집사람이 못 살죠 아주 멋진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꼭 같은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니까 그래서 항상 다양한 분의 의견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뭐죠 4월 10일 날 그냥 손댈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등장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보니까 뭐죠 한동훈 씨가 알아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절대 너가 문제는 손 안 댈 테니까 난 우리 절대 의심 안 한다 절대 의심 안 하니까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관위 관련된 그런 홍력 갈등 과정을 보면 선관위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기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 투표자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그래서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에 더불당 후보가 받은 7만 4200표 가운데 3만 7771표가 여러분들 가짜표인 겁니다 그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하이라이트 절정인 겁니다 그 가짜표를 확실히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들 까발겨진 것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전체 다 그냥 완전히 역대 선거에서 그런 짓을 했구나 한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조작의 첫 단추는 유령 사전 투표자수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면 선거는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미진한 겁니다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이 사전 조작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위조 사전 투표자수 확보한 다음에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 몇 명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 정도 이 가짜 투표는 항상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렸죠 역대 선거를 총선 총선 대선 대선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왔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총선이 4년 만에 실시가 됐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12.19% 선거 인수 기준으로 해서 26.7%로 늘어난 겁니다 14% 늘어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이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을 국민들에게 사기를 채운 겁니다 지방선거가 2014년에 11.5%였습니다 2018년대에 20.1%입니다 거의 9% 이름 증가시킨 겁니다 이 20.2%가 뭡니까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된대 그걸 22%로 뻥튀기 한 겁니다 7.2% 한 29% 정도 뻥튀기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그게 선거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방선거는 사전 투표율도사 913만 명이고 총선은 1187만 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몇 년 만에 10% 정도 여러분들 늘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치기가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선거인수 가운데 몇 퍼센트만 훔치면 되니까 이 선거인수가 나오면 선거인수의 당일 투표자 수하고 사전 투표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몇 프로 조작할 것만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4200만에 4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 160석에서 비례대표 합쳐서 180석을 계획하고 있더라 그걸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 않게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를 조작해서 표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넣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총선 여러분들 기획한 친구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말이야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4400만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7% 정도 우리가 한 번 만져 그러면 297만 표 정도 구할 수 있는데 297만 표에 쑤셔 넣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정치인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는 19.99% 정도 될 거다 그럼 얼마 부풀렸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 부풀려 가지고 대략 297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렇게 압승한 거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선관위가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93%를 발표했는데 신문에 난 그게 죄다 사기라는 겁니다 진짜는 얼마냐 32.43%니까 얼마 정도 부풀렸냐 5.50%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로만 부풀리는 것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0만 표를 먹으니까 쑤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작성해 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얼추 비슷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사전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던진 사람들보다 몇 퍼센트 올릴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선거기획자들이 여러분 뭘 하겠냐 그래서 맹령을 시달하게 되면 밑에 기술자들이 돌리는 겁니다 6.70% 돌리고 여러분 돌리면 297만 표 297만 종로구에 얼마 넣고 성동을에 얼마 넣고 광진구에 얼마 넣고 뭡니까 무슨 가나쿠에 얼마 넣고 뭐죠 동작을에 얼마 넣고 그렇게 했으면 웬만한 사람을 팍 떨어뜨리고 한 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권영셋이 용산구에서 맥백부 차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보이콧해 여러분이 보이콧 하든지 여러분이 나오든지 안 오든지 뭡니까 놀러가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니까 선거기획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이번에 6.7% 이번에 7.50% 이러면서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수시가 넘으면 4월 10일 총선에 대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일이 사전투표일을 가짜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짜에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얼추일은 얼마나 들어있는 겁니까 329만 표 정도의 가짜가 297만 표의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얼마가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까 240만 표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를 다 넣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산으로는 24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방송을 하면서 이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한동훈 씨 발언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직시해야 그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씨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하면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심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절대 선거 문제는 내가 탔지 안 하겠다 그렇게 그냥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라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불행하게도 모든 도장은 사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순간 다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결정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럼 결정적인 게 뭐냐 투표소 단위의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절대 협조 안 할 겁니다 목숨 걸고 국민들한테 사전 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cctv 다 가리고 캠코드 촬영 금지하고 사전 투표자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해서 한 달 여러분들 줬지만 한 달 안에 선거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쓰고 국민들이 완전히 선관위한 모가지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제야 h님께서 내 방송을 보고 너무나 여러분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역대 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지를 조작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역대 선거 사전 투표 수 증가 현황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78.9대 21.1%였습니다 사전 투표와 불과 504만 표였습니다 이것이 4년 후에 2020년 총선에서 사전 투표 504만 표가 1160만 표로 늘어난 겁니다 656만 표가 늘어난 겁니다 130.2%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추정한 것처럼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걸로 봅니다 추정치입니다 어떻든 656만 표는 사전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풀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656만 표 가운데 얼추 329만 표를 한 겁니다 297만 표를 한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가 4년 만에 사전 투표가 여러분 따블도 아니고 1.3배가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도 늘어난 겁니다 꼭 같은 게 이런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석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두 후보가 3만 표인데 해서 7만 4만 표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짜 사전 투표자 3만 7771표를 전부 다 진교훈이 함께 더해줘 가지고 이렇게 가짜 투표자 집어넣어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1,160만 표를 늘려 가지고 656만 표를 늘린 다음에 656만 표 가운데 297만 표를 실제로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2022년 대성정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였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1,116만 표를 여러분들 늘린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2022년 대성정 선거에 사전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1,116만 명 221.4% 늘어난 겁니다 2.2배 정도 사전 투표자도 늘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당일 투표는 어떠냐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2020년 총선은 2016년에 비해서 9.5% 줄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총선에 비해서 8.0%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 여러분 수학 쓰지 말고 그냥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뭘 하는 거 아니까 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핵심은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거구나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일을 국민들한테 가짜로 발표하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2020년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 쑤셨는데도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몇 표로 차이로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엄청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jih님께서 자세히 그려 가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제공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 투표자 수가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실시된 2020년 총선에서는 2016년에 배가 이르면 사전 투표자 수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이걸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앞날을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제도권 정치인들은 전혀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그냥 지탱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통계학 규칙을 알 수가 없더라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라는 게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은 1.3배가 늘어나는데 한쪽은 1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칠 의지도 없었고 대선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칠 수 없으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문제의 해결을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 아주 큰 작업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2016년 총선은 비교적 정직한 총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2014년도 보궐선거보다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2016년 총선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통념을 완전히 여러분들 폐기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전면적이지 않지만 바로 부정선거를 위한 시운전은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고 그때 여당이 여러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선거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선거 사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불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6년 총선 자료를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야 h님이 이걸 낱낱이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분석 결과 바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다 그리고 늘 덕을 보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해체하거나 인적 실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그거를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제야 h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보지만 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엄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여러분도 저마다 위치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6년 총선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독표일 빼기 당일투표 독표일입니다 여러분 이 2016년 상당부를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하고 상당히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게 2016년에 관내 사전투표 독표일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한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더블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2020년 총선은 사전투표 자수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전부를 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 빼기 당일에 항상 플러스 값인 더블당이 압도적입니다 뭘 했다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차이가 나죠 조작하지 않는 상태하고 조작한 상태가 그럼 이거를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4.15 총선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평균이 플러스 9.79%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9.30% 이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더불어민주당 2016년 차이값 플러스 1.72% 채널당 마이너스 1.40% 대수의 법칙인 표본의 수가 클수록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오차범위인 0.3% 값이 나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를 조작하는 방법이 조작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 부정을 위한 시운전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 2016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관외 우편투표도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의 조작 역사 가 굉장히 오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관외 사전투표 조작 실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016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플러스 값입니다 표를 한쪽에 다 더해줬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항상 차이 값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2020년 총선은 물론 뭡니까 더 화끈하게 조작하기가 여러분 차이 값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16년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단의 2016년 하단의 2020년 총선인 겁니다 차이 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가 2016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 값 플러스 6.75% 세누리당 차이 값 마이너스 6.75% 더불당 여러분 2020년도 총선인 4.15 총선 더불당 플러스 12.2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15% 조작을 한 두 배 정도 한 겁니다 처음 여러분 조작할 때는 조금씩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와주는 일을 2016년 우편투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에 옮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정선거 역사가 아주 장구합니다 2014년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조시가 된 다음에 이 작업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은 제외국민투표에서 이렇게 관외우편투표에 손을 댔으려면 생각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처럼 그냥 촉이나 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뭡니까 손끝으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실정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이름될 동질적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를 인적 최신이나 그당 선관위 자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내란제를 범하는 자들이 할부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봐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숨기겠습니까 이거를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 이거는 2020년도 아닙니다 2016년도 더불당의 차이값이 플러스인 선거국이었습니다 부산 18개 18대 제로 인천 13대 제로 광주 8대 제로 울산 6대 제로 강원 8대 제로 이걸 여러분들 선거구별로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이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8대 제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니까 선거고요 18대 제로면 18대 제로면 이게 한 1048 1048이면 선거를 한 1000번 정도 치러 때마다 선거를 1000번 정도 여러분들 치러가지고 딱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는 투표소 읍면동 레벨에서 개수가 이제 다음에 계산을 아마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만 덕을 보는지 당연하죠 조작 프로그램을 사전투표를 더불당에게 표를 얹어주는 프로그램을 표얹기 프로그램을 썼을 테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름들 선거구 단위에서 이름들 분석한 거니까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분석한 걸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읍면동은 전국에 347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독표율이니까 여러분들 확연하게 보실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전국에 3471개 3471개를 쫙 여러분들 뭐죠 수평 쪽에 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다 교체하는 겁니다 더불당도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고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6년 총선이 일종의 기준점 벤치마킹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더불당 함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쑤셔 넣어줘니까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단 예외 지역이 선거에 관한 특수 지역인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더불당이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조작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불음주당 텃밭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입니다 3471개 읍면동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2.07% 더불당 새누리당 마이너스 1.97% 그다음에 0.606% 이게 이런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했다는 것도 합니다 2016년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없었다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3485개 읍면동에서 더불음주당 차이값 플러스 8.90% 국힘당 차이값 마이너스 8.75%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에게 표를 쑤셔줘서 더불당이 올라가고 국힘당을 빼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수작업이 필요했던 작업입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다 작성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은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바로 이듬해 2016년부터 이런 겁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사전투표 이름은 다 없어야 됩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그냥 그리고 특히 한국은 앞으로 중국에 의한처럼 선거개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의 사전투표를 다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의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직후의 현장 수개표 이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의 기본적인 공정성이라는 것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두 눈으로 선거 과정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선거하니까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를 살았던 선대들이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6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뭡니까 중앙집중화돼서 부패한 집단이 돼가지고 선거 부정을 열 번째 해온 겁니다 이제 수정해야겠네요 선거 부정을 열 번째 여러분들 해온 겁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2년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열 번의 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 선거는 북한 공상당의 해킹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의 선거개입도 아니고 바로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사기자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작업을 한 겁니다 이 범인들이 지금 다 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나는 절대로 선거 부정을 믿지 않지만 나는 음모론자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절대 손 안 댈 테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나 찍어라 이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위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좀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기자이름 간담회에서 한동훈 씨가 대한민국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 보시고 윤 대통령 침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이름들 녹을 먹고 이름들 일하는 사람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나라를 끌어가고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선거 결과를 깨끗하게 이렇게 분석해 주신 제야 h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드립니다 이제 내일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제외국민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두 가지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투표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주 무시할 정도로 이름들 작습니다 제외국민투표도 한 3만 표 정도 될 겁니다 3만 몇 표 정도 3만 표 되더라도 조작하면 안 되죠 한 표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외국민투표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얼마나 간이 큰 거 아니까 그 총선에 여러분들 집권여당이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인 새누리당인 겁니다 그런 하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이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이 선관위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할 겁니다 그것도 화끈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겨야 될 너무나 절박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전 방법을 다 쓸 것이고 10번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조작을 그래서 한동훈 씨가 하는 주장이 너무나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면 조작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작업이 조금 복잡하겠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한 10일 전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인쇄 기술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떠는 것은 검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개인 도장이든 나발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동훈의 도장 날인은 효과가 있는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씨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그것이 등록되는 순간 바로 개인 도장의 이미지 파일은 얼마든지 확보가 돼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철되게 되면 시중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표관리관 도장은 선관에서 만든 도장이나 개인 도장이나 간에 사전에 등록이 되면 그냥 뭡니까 적시 이미지 파일이 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4.15 총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여러분들 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먹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욕망이고 그 강력한 욕망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와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그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찍소리를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고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작하고 땅땅땅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면 법관들 여러분들 계속 연기하고 그 다음 투표관리관 도장 사용해 가 여러분들 위조투표 집어 넣어 가 여러분들 법원에 해가지고 한 4,5년 끌고 나면 그 다음에 4,5년 살면 다 진이 빠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베테랑들입니다 10번 해봤으니까 얼마나 이러면 쉽게 하겠습니까 돈이 안 듭니다 돈이 그리고 너무나 멋진 방법인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고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거기다 전부 다 일본으로 기표된 여러분들 투표지만 4박 5일 사이에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쑤셔 넣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하면 행랑식 천이니까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다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4명당 한 표 집어넣을까 5명당 한 표 집어넣을까 2명당 한 표 집어넣을까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 이름 부풀려 가지고 3만 확보된 3만 7771표에 유령 사전투표 통화 어떻게 이름 투입됐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두 표가 나갈 때마다 진짜 표 두 표가 나갈 때마다 한 표씩 뭐죠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지표된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가 위조투표 투입으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4월 15일 날 실시됐던 2020년도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술에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는 여러분들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5표당 한 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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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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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6분의 1인 거죠 가짜표가 6표 가운데 한 표가 들어간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노원병 노원병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그때는 어떻게 조작했죠 이준석 이름들 했던 건 6천 몇 표 조작했죠 6400 뭐 6400 무슨 05표인가 여러분들 조작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5표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4장당 1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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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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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한 두세 줄이면 됩니다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4.15 총선은 뭐 100%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찍소리 안 할 건데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너무나 안심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자고 해서 좀 긴장했는데 보니까 절대 당신들 문제는 난 당신들 믿고 당신들 절대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켜줬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왜냐하면 뭐 다른 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던져주고 마치 qr코드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심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든 안 하든 간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소개드렸던 제이아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제이아 제이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양보하겠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게 해 줬으니까 반드시 10일 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등록시켜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등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이 교수님 말씀은 등록되면 안 되죠 등록되면 다 찍히는 게 한순간에 다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화끈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행위주체들 선거 사기를 행하는 행위주체들이 갖고 있는 욕망인과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번만 그냥 장악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격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온 4.15 총성을 화끈하게 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변경이 있으면 제가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그동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번 한 번만 하면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유민께서 한 시간이면 위조조장 새로 팝니다 다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로 또 왔다 이런 토장도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실상을 다 이야기 드리고 물론 또 제가 내리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정보나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내가 내리는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한동훈 씨의 그런 기자 질의응답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판에 오랜 인연을 갖고 있지 않는 그리고 비교적 좀 젊은 그런 정치초년생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론적이고 본질적인 선간이 문제에 대한 것을 그것을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유추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윤 대통령은 신처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렇게 입을 다물지 않겠느냐 그런 나이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해서 한 13년 정도 젊은 한동훈 씨는 본인이 부채가 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발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대해서 관원클럽 그다음에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은 세 번째 기자간담회 세 번째 기자간담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피로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러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터치할 의지가 없고 의향도 없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 가운데서 누구에게서도 선거 공정성 회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런 좀 냉엄한 현실이죠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거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만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이런 어마어마한 선거자료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이름들 선거자료를 보고서도 이걸 언모론으로 몰고 이걸 다 침묵하고 이걸 외면한 걸 보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익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터프한 과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걸 언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게 짐승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교육받지 않는 짐승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2020년 총선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정신줄을 놨든지 아니면 뭐죠 미친놈인 거죠 이 자료를 보고 2020년에 뭡니까 선거가 정상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긴 시야를 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저도 함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세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다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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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